안녕하세요 버뮤더피처스의 셀퍼입니다 저 오늘 오랜만에 엑스파티클 강의를 갖고 왔고요 오늘 만들 거는 이제 제 인스타에도 올라와 있고 뭐 당연히 해외 튜토리얼에 따라 한 거고요 굉장히 멋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B... 이제 씬? B를 만들고요 이제 안에 물방울이 이렇게 튕기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슬로우 모션을 강제적으로 해줘서 만든 그런 신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해외 튜토리얼 좀 잠깐 소개를 하자면 3D 본파이어라는 데고요 아마 저번에 도넛 만든 것도 여기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튜토리얼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는 좀 난이도가 좀 있는 튜토리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로 좀 난이도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엑스파티클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C4D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우선은 프로젝트 세팅이 좀 들어갈게요 프로젝트 세팅 컨트롤 D로 눌러서 프로젝트 세팅에서 엑스파티클이 있어요 네 이걸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아마 디폴트가 1로 돼있을 거예요 서프레임 스텝스가 네 이거를 4로 바꿔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다이나믹스 할 때 얘가 컴퓨터 계산을 하잖아요 얼만큼 계산할 건지를 정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로 놓으면 좀 덜 계산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계산을 좀 많이 해서 좀 더 정확한 다이나믹스를 만들어주게 돼요 근데 이게 만나면 만들어질수록 당연히 컴퓨터가 좀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적당한 값은 한 4 정도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도 좀 느릴 거예요 만약에 내 컴퓨터가 너무 후지다 그러면 숫자를 좀 낮추셔도 되는데 아마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좀 안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이제 비가 내리는 장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플레인을 꺼내 주시고요 오브젝트에 이제 들어가서 바닥을 천에 천으로 만들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됐고 저는 지금 선이 보이죠 선이 보이는데 이거는 디스플레이에 고라우드 쉐딩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뭐 이거 아마 엑스파틱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라고 네 알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 그러고 자 이제 이 바닥을 우리 제 인스타 보시면 사실 바닥이 살짝 기울어져 있죠 네 그래서 강제적으로 바닥을 조금 기울게 할게요 그래서 플레인의 P값을 회전을 살짝 줄게요 회전을 5도 정도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서 바닥이 부딪히잖아요 충돌이 생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이내믹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콜라이더 바디는 될 건데 플레인에다가 엑스파티클 전용 콜라이더 바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오른쪽 클릭하셔서 엑스파티클 태그에 엑스파티클 콜라이더 있어요 네 콜라이더 자 그래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치를 좀 건들 건데 어 좀 설명하자면 네 바운스는 뭐 이렇게 튕긴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큼 튕길 건지 부딪히면서 근데 빗방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튕기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살짝 좀 넣을게요 그래서 한 20% 넣고요 프릭션은 이제 저항성이요 저항력 그래서 빗방울이 이렇게 내리면서 흘러내리잖아요 만약에 이게 얼만큼 빨리 흘러내리는지를 결정해 주는 부분인 거죠 저항성이라는 게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50% 넣고요 어 여기 그러니까 또 빠르게 흐르는 빗방울이 있고 조금 느리게 흐르는 빗방울이 있겠죠 그래서 살짝의 다양성 배리에이션을 좀 넣어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20% 정도 넣어서 그러니까 저항성이 최대 70%부터 최소 30%까지 이렇게 한번 생길 거고요 이제 스캐터는 뭐냐 스캐터는 제가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약간 이 바운스와 프릭션을 살짝 섞어 놓는 느낌? 그런 약간 랜덤성을 주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캐터가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B 내리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X 파티클의 XP에미터 이제 파티클을 직접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XP에미터를 꺼내주시고요 이름을 레인으로 바꿀게요 네 B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을 그러니까 이 XP에미터를 여기 위쪽에다가 좀 넣을게요 그 위쪽에다가 그래서 제가 정해왔어요 숫자는 이거는 꼭 이렇게 딱 따라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런 거는 원하는 위치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Y 값은 416 Z 값이 아마 215 이렇게 하고 이거를 회전을 시켜야 되죠 내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네 흘러내리죠 그리고 바닥에 부딪힐 때 이렇게 튕기죠 이렇게 네 그래서 다이나믹스가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 XP에미터의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오브젝트 들어가서 위드 값을 800 그리고 하이트 높이 값을 700cm 넣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내리면 흘러내리죠 네 잘 흘러내리고요 자 그리고 에미션 좀 들어갈게요 에미션에 들어가서 우리 스피드를 건들 건데 스피드 얼마큼 줄 거냐 0을 줄 거예요 왜 0이냐 이거를 이게 강제적으로 저 파티클의 속도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 값은 근데 저희는 이제 비가 내리는 씬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죠 네 그래서 우리 그런 강제로 속도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넣어가지고 어 속도를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그런 인위적인 것 때문에 0으로 놓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비는 중력에 의해서 내리기 때문에 중력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엑스파티클의 모디파이어의 모션의 그래비티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래비티 했죠 중력이죠 이거는 중력 값을 넣고 자 오브젝트 들어가시면 이 중력 값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981cm인데 이거는 그거예요 중력 가속도 값이에요 그래서 9.8m per second인데 뭐 이건 과학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 굳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이게 9.8m로 하면 너무 빨리 내려요 네 9.8일에 981로 하면 너무 빨리 내려서 이거를 저는 약간 낮추도록 할게요 700cm 정도 주고요 네 아까보다 조금 느리게 내리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편지점이 좀 끊기죠 네 저희 강아지가 조금 땡강을 부려가지고 어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다시 진행을 빠르게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네 비가 내리는데 이제 이거를 좀 인위적으로 바람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직선으로 내리니까 살짝 오른쪽 방향으로 좀 흐르게 좀 할게요 빗방울이 그래서 엑스파티클의 모디파이어의 모션 들어가시면 XP 윈드라고 있을 거예요 윈드 맨 끝에 있어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흐르죠 이렇게 네 지금 바람이 여기에 있어요 네 가까이 가보면 풍차가 하나 있죠 네 이거를 방향을 이쪽을 좀 갖고 갈게요 이쪽으로 그래서 코드네트를 음 얼마로 할까요 285에 마이너스 857 그래서 뒤쪽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오케이 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살짝 좀 높여 보도록 할게요 바람의 세기를 윈드 스트렝스를 자 오브젝트의 윈드 스트렝스를 300cm로 좀 바꿔서 조금 강하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파티클은 바람이 분다는 거는 살짝의 남기류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파티클 하실 때는 꼭 터블런스 값도 좀 넣어주시면 좋은데 어 이거 강제로 넣는 방법이 있죠 엑스파티클의 모디파이어의 모션 들어가서 모션 들어가서 XP 터블런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어 뭐 별거 없는데 자 스케일을 좀 높여 보도록 할게요 네 스케일을 높여 볼 건데 한 300으로 좀 줄게요 자 보도록 하고요 음 뭐 살짝 있는데 혹시 나는 좀 휘몰아치는 느낌을 주고 싶다면 남기르에 스트렝스를 막 한 50정도 줘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흩어집니다 네 이거는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5로 할게요 강하지 않게 강하지 않게 넣고 됐다 네 됐고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이 비를 좀 더 그 현실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파티클이 이게 아직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가상의 파티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P 에미터에 들어가시면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이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우선 그 워크 프로세스를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우리 비가 내리는 걸 보면요 큰 물방울이 있고 작은 빗방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빗방울 같은 경우는 느리게 내리죠 네 그렇죠 그리고 큰 빗방울은 빨리 내려갑니다 중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빗방울의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XP 에미터에서 에미션 들어가셔서 여기 Radius가 있죠 Radius인데 이걸 저는 빗방울이 작으니까 0.17을 넣을게요 0.17을 넣고 그 크기도 다양하게 좀 줄게요 다양하게 그래서 Variation을 0.13을 넣을게요 아이고 그래서 제일 큰 빗방울의 크기는 이 두 개 더한 값이겠죠 0.3이 되겠죠 가장 작은 빗방울의 크기는 0.04 센티가 되겠죠 이해가 됐죠 이런 거는 자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거예요 이제부터 자 여기 에미터에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우선 비가 내리는 건 약간 선처럼 보이죠 네 선처럼 보이기 때문에 에디터 디스플레이를 우리 라인으로 바꿀게요 라인을 바꾸면 네 됐고 자 이제 색깔을 좀 정하도록 할 건데 컬러 모드를 그래디언트 파라미터로 좀 바꿀게요 네 파라미터 바꾸고요 어 이거를 조금 뒤집을게요 그래디언트를 뭐 상관은 없는데 그냥 뒤집어 보도록 했고요 그래서 작은 빗방울은 흰색이 되고요 큰 빗방울은 파란색이 되겠죠 근데 지금 제대로 표현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그래디언트 패라미터 그러니까 내 어떤 거를 이 그래디언트에서 표현을 하고 싶은 건지 알려준 부분인데 지금 age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티클의 지속 시간이에요 ag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흰색이겠죠 네 시작 단계니까 근데 끝에 갈수록 파란색인 거는 그 파티클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잠깐 알아 놓으시고 우선 저는 그래서 어떤 걸로 바꾸고 싶으냐 저는 크기에 따라 바꾸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radius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minimum 가장 작은 거 작은 거는 0.04였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0.4 cm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이제 파티클마다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흰색은 가장 작은 거고 파란색은 가장 큰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아까 속도마다 다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조절을 할 거예요 저거를 오우 그래서 속도마다 조절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 이거를 강제적으로 그걸 이제 알려주는 툴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는 툴이 있어요 자 그래서 XP 파티클에 모디파이어의 모션에 XP 스피드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XP 스피드를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옵젝트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건드는 게 있는데 당연히 우리 이 스피드 밸류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처럼 그러니까 우리 강제로 파티클의 속도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중력 위에서 속도가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0cm로 하고요 우리는 저 속도만 조절하고 싶기 때문에 미니멈 스피드는 최소 속도 구요 맥시멈은 최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최대 속도로 조절을 해서 이제 저걸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클램프 맥시멈 스피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뭐 없어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얘가 빗방울이 작을 때는 느리게 하고 빗방울이 크면 이제 빠르게 한다는 건데 그거는 맵핑을 통해서 자 스피드의 맵핑을 통해서 그거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맵핑이 들어가시면 여기 add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우리 아까 맥시멈 스피드로 바꿨었죠 그래서 맥시멈 스피드로 바꿔주시고요 맵2는 이제 뭐로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수치로 너는 저거를 속도로 조절할 건지를 이제 말해주는 부분인데 우리는 크기죠 네 크기 때문에 age가 아닌 radius로 바꿔주시고요 아까처럼 똑같아요 파티클의 가장 작은 크기는 0.04겠죠 range max는 0.3이겠죠 그러면 이게 보시면 여기 밑에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0.04cm일 때는 속도가 거의 0인 거죠 이거 뭐 살짝 올리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고요 0.3일 때는 이 그래프에 따라 가장 빠르게 1이라는 속도로 흐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면 다르죠 네 흰색은 느리게 흐르고 파란색은 빠르게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속도를 조절한 거예요 빗방울이 크기에 따라 됐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파티클이 좀 갯수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좀 늘리도록 할 건데 자 xp emitter rain 들어서 에미션에 birth rate가 파티클의 갯수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3000일 건데 렌더를 하실 때는 숫자를 많이 높여주세요 3000도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파티클에서 그래서 렌더를 하실 때는 15,000? 만개에서 15,000 그 사이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보다 좀 많아졌죠 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얘가 빗방울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얘가 막 똥똥똥똥똥 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고 바닥에 부딪힐 때 얘가 갈라지면서 여러 개의 또 빗방울이 생기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원소스, 원소스가 빗방울 제일 큰 빗방울이겠죠 그거 떨어지면서 그게 사라지면서 갈라진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그거를 만들 건데 어 자 어디서 만드냐 xp collider 태그 네 collider 태그 들어가시면 여기 spawn이라고 있어요 spawn 네 뭐 나타나다 그런 의미예요 spawn은 아마 뭐 뭐 서든어택이든 뭐 roll하시면 아마 spawn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어 생각되고요 어쨌든 이거를 enable 그러니까 만들어 주시고요 스포닝을 할 거야 그거예요 자 이거 그리고 이거는 따로 xp emitter가 따로 생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dd spawning emitter라고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한 생기고요 이거를 저는 여기다가 splash라고 쓸게요 왜냐면 이렇게 퍼지니까 자 이제 우리 xp emitter spawning splash 그러니까 xp emitter를 하나 넣었죠 이렇게 넣고 나서 이제부터 여기 설정 값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xp 태그예요 collider 태그에 들어가시면 우리 spawn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spawn particle position 그러니까 어디서 저게 일어날 건지를 정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할 거냐 particle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spawning 되는 걸 만들기 때문에 collision point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퍼진다 그런 의미고요 direction은 방향이죠 방향인데 지금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퍼진다는 건데 이게 spherical 구체 안에서 그런 의미인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이 바닥의 윗면에서 튕기게 할 거예요 그래서 direction을 face normal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고요 그러면 normal 그러니까 normal에 의해서 그 방향대로 움직인다는 거고 spread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퍼지죠 이렇게 퍼지는데 spread는 뭐냐 그러니까 얼만큼 퍼트릴 건지 네 그 %로 정하는 건데 저는 여기다 100%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버거예요 컴퓨터가 네 버거하죠 네 이거는 원소스 이 원래 있던 소스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체크를 해주면 돼요 여기 보시면 kill original particle after spawning 그러니까 b가 내리면서 원래 소스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 주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컴퓨터 조금 느려집니다 이렇게 느려지면 안 돼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 저 스포닝 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러니까 막 지속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없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파티클의 지속 시간을 좀 줄일 거예요 그래서 exp emitter spawning splash 들어와서 emission에 full life span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lifespan 이거는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죠 한 12 프레임으로 할게요 12 프레임을 하고 variation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12 프레임에서 17 프레임 또는 7 프레임 정도 그 사이에서 지속을 시킨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해주면 이런 식으로 b처럼 내리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조금 표현을 바꾸도록 하죠 그래서 에디터 디스플레이에 이것도 라인으로 바꿔주고 이건 그냥 다 흰색으로 좀 바꿀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저 슬로우 모션을 주는 방법을 좀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지금 b가 내리면서 얘가 바닥에 닿는 순간이 한 50 프레임에서 한 60 프레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 위치를 그러니까 이 b 내리는 게 그냥 b가 내린 상태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니셜 스테이트 그러니까 시작 위치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xp emitter에 들어가시면 여기 오브젝트에 emitter 말고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고요 한 60프레임 부터 시작하죠 60프레임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etState라고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제가 0프레임으로 갈게요 0프레임 가면 60프레임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내리는 모습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슬로우모션을 줄건데 자 어떻게 줄거냐 공이 공이 있으면 얘가 떨어진 거는 똑같은 속도로 가고요 떨어지면서 이게 바닥에 딱 부딪힐 때부터 슬로우모션을 줄 거예요 이해 됐죠 이해 됐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할거냐 자 xp emitter레인 들어가서 다시 emitter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retiming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영상의 속도가 아니죠 이건 파티클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시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100%는 원래 속도고요 이걸 숫자를 줄이면 슬로우모션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10프레임에 갈게요 우선 10프레임에서 100%를 주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부분 그러니까 공이 내려가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한 15프레임에 가서 한 20%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15프레임 이후로는 좀 느리게 갑니다 보시면 이렇게 느리죠 네 느려지죠 이렇게 강제로 느리게 가고요 지금 이제 이 스포닝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되니까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시간이 네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xp emitter 스포닝 플래시에 들어가서 위 타이밍을 똑같은 시간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0프레임에 가서 100% 15프레임에 가서 20% 그래서 키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물방울을 만들 건데요 네 물방울을 만들 건데 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난이도를 좀 생각해봤는데 그냥 다 어려운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피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네 스피어를 만드는데 저같은 경우는 디폴트 세팅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랑 저는 50cm에 24에 아이코소 히드로인데 어 여기서 여러분들 바꿀 거는 크기를 어 50cm 놓구요 그럼 아이코소 히드론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빗방울을 여러 개 만들 거예요 약간 얘가 떨어지면서 물방울이 합쳐지고 다시 뭐 떼어졌다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만들 건데 자 스피어를 이렇게 해서 크게 좀 줄이고 또 복사를 할게요 복사 컨트롤 누르고 복사해서 다양하게 좀 배치를 할게요 위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관없어요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한 14개 정도 개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크게 더 만들어보고 작게 더 만들어보고 작게 더 만들어보고 또 배치를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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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작게 만들어보고 또 좀 크게 만들고 11개, 지금 12개 있죠? 네, 2개 더 만들게요 이렇게 하나 더 마무리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저는 자,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할게요 여기서 Alt 지은으로서 그룹을 시키고요 이거를 SoftBuddy로 이름을 지을게요 공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이제 공까지 다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다가 물방울 떨어뜨려야 되니까 여기다 Dynamics를 입혀야 돼요 그래서 X-Particle 전용 Dynamics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X-Particle XP Dynamics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요 X-Particle Dynamics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이렇게 우리 보통 Dynamics 넣으면 공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긴 안 그래요 우리가 얘를 Particle에 약간 입혀야 되는 거예요 이 공을 Particle이 약간 뭐지? Particle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Dynamics에 들어가시면 Dynamics 태그 들어가시면 여기 Emitter라고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Add Emitter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이거 이름을 좀 바꿀게요 이거를 소프트... 여기를 Dynamics로 바꿀게요 Dynamics... 이름도 항상 잘 지워주시고요 안 헷갈리게 자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태그로 갔어요 태그로 들어가셔서 여기 Distribution을 VertexMid로 갈게요 가운데 이 구체의 가운데에 Particle을 입히게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 Include Child를 눌러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구체가 이 Null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Hierarchy 쪽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B를 좀 끌게요 이거는 지금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떨어져요 모양이 굉장히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상한 모양이 있죠 네 이상한 모양이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선은 아 그전에 이거 이거 고치기 전에 우선 이 물방울이 지금 바람이랑 터블런스랑 거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저는 그냥 직선으로 좀 내려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 xp emitter dynamics 들어가서 modifier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걸 뺄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랑 터블런스랑 윈드가 적용하지 않게 작동하지 않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modify 들어가셔서 스피드랑 터블런스랑 윈드를 없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엑스파티가 제 최신 버전이라서 이렇게 형태 나오는데 만약에 구 버전을 쓰고 계신다면 아마 exclude, include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거기서 exclude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뺀다는 거예요 저 modifier가 그걸 뺀다는 거예요 modifier 뺀다 자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아까보다 좀 직선으로 떨어지죠 네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지금 부딪힐 때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plane을 하나 똑같은 걸 또 만드시면 돼요 네 plane을 자기를 복사합니다 그러니까 비 내리는 plane이랑 물방울이 떨어지는 plane이 다른 거예요 근데 같은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plane을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를 dynamics로 바꿀게 이름을 바꾼 다음에 우리 dynamics 태그 들어가서 plane dynamics에 collider 태그에 들어가서 스포닝은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꺼 주시고요 그리고 이 plane에는 빗방울이잖아요 아까 비 만든 거 그거는 거기에 작동하지 않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collider 태그 들어가시면 exclusion 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눌러 주시고요 우린 빗방울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exp rain이랑 spawning flash 이건 필요가 여기서는 나오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dynamics 그러니까 공이 떨어지는 애들만 이 plane에서 작동하기만 되는 거고 그러면 위쪽 plane은 뭐냐 그러면 얘는 지금 b 빗물이 떨어지는 plane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물방울이 떨어지는 건 여기서 작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plane에 exclusion 들어가서 exp dynamics를 이렇게 빼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네 잘 되죠 네 어렵죠 네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설명하는데 아주 힘듭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여기까지 했죠 네 자 공이 이제 보시면 겹치죠 네 겹치고 너무 딱딱하게 그래서 물방울은 많이 막 짜부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dynamic stack에 들어가시면 이 radius, rigidity 뭐 이거 있어요 이게 형태를 바꾸는 방법인데 radius 같은 경우는 이 물방울간이 얼만큼이 이제 뭐 그 뭐랬나 음 그 작동하는 범위 계산하는 범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얘가 좀 덜 막 좀 막 붓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cm로 바꾸고요 rigidity 같은 경우는 딱딱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딱한 정도 그렇기 때문에 물방울은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줄일 거예요 그래서 1.5%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통통통 튀죠 이제 네 통통통 튀고 그래도 좀 형태가 많이 어 유지가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constraint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뜨진 않는데 여기 파티클이 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여기 파티클이 여기 사이사이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 파티클 간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constraint라는 게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onstraint에 structure constraint 있어요 그러니까 파티클 간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를 70%로 낮출게요 이렇게 낮추면 네 이제 좀 자부가 되죠 네 지금 파티클 보이죠 이렇게 네 이 파티클 간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이제 자부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지금 이 자부 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없애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다이나믹스 태그에 태그 들어가셔서 약간의 약간 바깥으로 나가는 압력을 좀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10 정도 넣을게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파티클 간이 너무 이제 겹치잖아요 그걸 살짝 떨어뜨릴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강제로 여기 미는 거 push라고 돼 있죠 push라 눌러주시고요 여기를 100% 좀 넣을게요 그러니까 다 밀어낸다는 거죠 겹치지만 이제 다시 좀 떨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네 그래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것까지 다 했어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이 파티클들을 그러니까 물방울이 꼭 얘가 막 다 튕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뭉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스피어들을 뭉치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X파티클의 제너레이터에 XPOVDB 메셔라고 있어요 이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뭘 넣어주고 이 메셔에 어떤 거를 메쉬를 시킬 거냐 어느 걸 합칠 거냐 그걸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스가 있죠 소스에 우리 소프트보디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어 지금 모양이 엉망이지만 이게 지금 두 가지가 겹쳐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소프트보디에 이 태그 잠깐 위에 거를 꺼줄게요 네 그리고 렌더도 마찬가지로 꺼주고 그러면 OBD 메셔된 스피어들이 나오고요 이거를 보시면 얘가 겹치죠 이렇게 겹치면서 모양도 좀 자연스러워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금 형태가 조금 각이 너무 많이 져 있죠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우리 OBD 메셔의 필터에 들어가서 필터를 사용해서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음 아주 좋습니다 쭉 쭉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파티클이 조금 더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제로 속도를 좀 줄게요 이거를 그래서 exp-emeter-dynamics 들어가시면 태그다 다이나믹스 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linear-bolicity라고 있어요 이거는 강제로 속도를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한 마이너스 한 250을 좀 줄게요 여기다가 그리고 y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빨리 내려옵니다 네 좀 빨리 내려오죠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슬로우 모션을 넣어야 되겠죠 네 슬로우 모션을 넣을건데 아까와 똑같아요 exp-emeter-dynamics 들어가서 오브젝트 들어가시면 리타이밍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시간이 좀 달라질 거예요 자 들어가서 보시면 땅이 부딪히는 게 이쯤이죠 한 17프레임? 17프레임부터 시작을 할게요 17프레임 가서 키를 찍고요 리타이밍에 그리고 한 25프레임 가죠 25프레임에서 한 20% 슬로우 모션이 일어나게 하고 이때부터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바꿨잖아요 시간을 리타이밍 시간을 그래서 아까 우리 레인과 빗방울과 아까 빗방울 퍼지는 거 스포닝까지도 시간을 조절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10에서 15프레임을 정했었잖아요 그래서 맞춰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이거를 좀 옮길게요 시간을 끝에 시간이 아마 25프레임이니까 이쯤이고 17프레임이 이쯤일 건데 16 이렇게 해서 요 키를 좀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바꾸셔야 돼요 여기서 다시 바꿔가지고 시간을 음 됐네요 자 그래서 시간까지 다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캐쉬를 이제부터 이제 다 했어요 애니메이션 다 줬어요 이제 캐쉬를 할 거예요 파티클 엑스파티클은 캐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캐쉬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장 시작 상태를 먼저 이렇게 유지해놓은 상태에서 캐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이네믹스 이준 상태에서 캐쉬를 해버리면 이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초기화를 시켜놓고 캐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엑스파티클에 엑스파 캐쉬가 있어요 네 캐쉬를 눌러주시고요 자 캐쉬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 폴더가 있죠 네 여러분들 C드라이브에 뭐 하셔도 상관없는데 어 제가 누누히 얘기했지만 캐쉬 뭐지 SSD를 꼭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있으시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어 그냥 아무데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캐쉬가 따로 있어요 네 여기 캐쉬 폴더가 있죠 그래서 만들어서 넣고 자 여기 빌드 캐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제가 깜빡하게 있는데 다시 켜줘야 돼요 네 우리 빗방울 잠깐 껐죠 빌랑 스포닝 되는 거를 다이나믹스 다시 켜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파티클 다시 켜줘야 돼요 그 상태에서 다시 빌드 캐쉬를 눌러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캐쉬가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캐쉬가 끝났고요 캐쉬를 하고 나면 이제 다이나믹스가 되게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어 아주 좋네요 오케이 그래서 됐고요 자 이제부터 라이팅과 그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라이팅하기 전에 우선 이 플레이는 좀 안 보이게 좀 할게요 그래서 안 보이도 상관이 없어요 작동을 할 거예요 왜냐면 캐쉬를 했기 때문에 오케이 좋고요 자 이제부터 옥테인을 키도록 하죠 자 됐죠 옥테인 들어왔고요 자 이제 라이팅 할 건데 오늘 라이팅은 사실은 HDRI로 하셔도 상관 없어요 근데 저는 라이팅을 하는 방법을 좀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디스크를 꺼내 주시고요 디스크를 꺼냈죠 자 옥테인은 안 보이게 할게요 자 디스크가 보이죠 그 다음에 크기를 5000으로 할게요 엄청 크게 만들게요 5000으로 만들어주고 디스크 세그먼트는 하나로 하고 로테이션 세그먼트는 100으로 할게요 그리고 위치는 제가 정해왔습니다 자 포지션 4300 3600 그리고 어 회전은 B쪽에 마인스 115으로 낼게요 자 이게 어디 있냐 어휴 여기 있어요 네 이거 가지고 라이팅을 할 거예요 에 엄청나게 크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옆에도 좀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스크를 복사합니다 복사해 주시고요 크기는 아까보다 좀 작게 만들게요 어 3600에 그리고 안에 구멍 뚫린 걸로 만들게요 그래서 inner radius를 10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제가 수치를 정해왔어요 또 마이너스 5200 그리고 y가 3600 똑같고 h값을 175도로 넣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여기 이제 공간을 완전 어둡게 좀 만들게요 그래서 어둡게 만든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옥테인 세팅에 들어가셔가지고 세팅값을 좀 바꾸고 시작하죠 네 여기를 패스트 트레이스로 바꾸고 어 당장은 한 250 렌더를 하신다면 1000에서 한 2000정도로 샘플 값을 주시고요 어 디퓨즈 8 스페큘러 8 지하이클램프는 10을 정도 주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세팅에 들어가셔서 여기 environment라고 그러죠 네 environment가 있을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environment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서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옥테인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다 검은색이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라이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디스크에다가 블랙바디 그러니까 디퓨즈 메테리어를 넣어가지고 빛을 만들게요 그래서 옥테인 디퓨즈 메테리어를 넣어주시고요 만들고 여기다가 노드 에디터 들어가서 그 다음에 블랙바디 에미션 넣어가지고 에미션 넣고 그리고 surface brightness만 키도록 할게요 키고 디스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만들도록 하고요 자 여기선 보시면 가까이서 보면 아이고 빛이 아주 괜찮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 카메라에는 이 원반이 안 보이게 좀 만들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에 보시면 자 여기 오른쪽 클릭하셔서 옥테인 들어가셔서 옥젝트 태그를 달 거예요 태그 달아서 여기 visibility라고 있죠 visibility에서 카메라 visibility를 끄고요 여기도 밑에 것도 복사를 해서 옥젝 태그를 복사를 해서 밑에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라이팅을 다 해 놓고 갈게요 저는 자 디스크를 묶을게요 그룹을 시킬게요 알트 지름으로서 묶고 여기를 라이팅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제가 방향을 정해왔어요 좋은 위치를 제가 선점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직접 건드려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거는 어쨌든 null에 묶고 coordinate는 음 마이너스 92도 여기가 240도 이게 가장 좋을 거예요 이렇게 명암이 좀 있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카메라를 넣도록 하죠 카메라 자 자 놓고 옥테인 카메라 놓고 자 찍고 카메라 위치를 정해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위치가 550x25x124 회전값은 83도 여기야 6도 이 정도 됐고 이렇게 써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고 지금 화면 비율이 안 맞죠 그래서 화면 비율도 좀 바꿀게요 되게 난잡하죠 옥테인 렌더로 바꿔주고 인스타용이기 때문에 1080x1080 만들고 여기를 올 프레임으로 바꾸고 다시 렌더를 누르고 됐죠 이렇게 크기를 맞췄고 여기 비어있는 렌더이죠 여기 공간 이거 좀 없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옥테인 라이브 뷰에 자물쇠 모양이 하나 있을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를 크기로 한 0.65 정도 해서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고요 음 됐나? 잠깐만요 좀 확인 좀 할게요 이게 또 좋았네 이게 좀 낫네요 자 옥테인 카메라에 오브젝트에서 우리 초점거리를 전 0.55를 좀 바꿀게요 초점거리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라이팅까지 카메라까지 다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테리얼 만들건데 메테리얼은 뭐 완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글로시 메테리얼 하나 꺼내주시고요 글로시를 색깔을 완전 검은색으로 디퓨즈 색깔을 완전 검은색 바꿔주고 러프니스는 한 0.1 좀 더 주고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플레인으로 넣으시나요? 플레인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스펙큘러가 좀 강한 것 같아서 스펙큘러의 네 여기 색깔이죠 네 이거 플로터로 안하고 색깔로 바꿀게요 검은색일 때가 아마 스펙큘러가 강할 거고 조금 낮추면 이렇게 회색을 좀 낮추면 조금 반사가 좀 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보냐 여기서 좀 볼게요 이래야지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스펙큘러 색깔은 이렇게 보시면서 흰색으로 갈수록 잘 보이네요 이렇게 너무 강하니까 살짝 회색 이 정도 네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서 바닥은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방울 네 물방울을 만들게요 메테리얼 스펙큘러 스펙큘러 메테리얼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OVDB 메셔에다가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물방울이 나오고 물방울 같은 경우는 러프니스를 아주 조금 줄게요 0.05 그리고 약간 무지갯빛을 내려면 여기 디스페이전을 하고 있어요 네 디스페이전을 0.09 네 이 정도 넣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우리 반사된 거 보이죠 라이팅한 거 되게 멋있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 세팅 좀 바꿀게요 지금 노이즈가 너무 많이 끼죠 그래서 노이즈를 끄는 방법은 카메라 이미지 들어가서 엔네이블 카메라 이미지 누른 다음에 AI 디노이즈를 써도록 할게요 쓰고 여기 보시면 옥테인 라이브 뷰에 메인이 있고 D-Main이라고 있어요 D-Noise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고 이걸 뽑는 방법은 제가 아마 제 최근 강의 중에 플레이스테이션 만든 거 있거든요 그거 제가 실수로 안 했었는데 렌더 세팅 들어가서 옥테인 렌더 들어가신 다음에 렌더 패스에 들어가서 에네이블 하신 후에 여기 뷰티 패스라고 있어요 아 뷰티 패스라고 디노이즈 패스 들어가죠 디노이즈 뷰티를 따로 뽑아내세요 이것만 뽑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뽑으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렌더를 하셔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됐고 자 그래서 쌤 파티클 비는 어디 갔습니까 빗방울 이제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자 빗방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네 특별한데 자 여기 XP 에미터 레인에 들어가서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옵젝트 태그를 달아주시고요 여기 파티클 렌더링 이라고 있어요 네 파티클 렌더링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네이블을 지오메티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돌아옵니다 돌아오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 스포닝 스프레시에도 마찬가지로 넣었습니다 옵젝트 태그를 오이구야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파티클의 크기를 따로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파티클을 우리 스피어를 통해 그냥 스피어 하나만 간단하게 넣어가지고 네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피어로 하고 이게 그냥 안 보이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그냥 보낼게요 이거를 보내고 이거 크기는 한 5cm로 할게요 자 5cm로 하고 우리 옵젝트 태그 있죠 여기서 여기 이게 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거 스피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스포닝 플래시의 크기를 안 바꿨어요 여기를 안 바꾸어가지고 깜빡했네 자 여기서 고치도록 하죠 이게 아마 Radius가 0.13인가 0.15 여기 Variation을 0.125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다시 캐시를 하셔야 돼요 네 다시 캐시를 해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또 깜빡한 게 있는데 Rain의 갯수 있죠 XP Emeter 갯수를 15,000으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다시 캐시를 MT 캐시를 눌러서 Build 캐시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캐시를 다 했어요 네 다시 돌아왔죠 네 크기가 작아졌죠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이제 빗방울도 우리가 Material를 따로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스페큘러 물질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요 이거를 그냥 스피어에다가 우리 만든 스피어 있죠 네 넣어주시면 빗방울이 되고 어 이것도 살짝 러프니스만 좀 건드리도록 할게요 0.05 0.005로 넣었죠 네 그래서 빗방울까지 다 만들었는데 좀 허접해 보이죠 네 여기다가 약간 블러워 효과를 줄게요 우리 Depth of Field 넣을게요 자 그래서 Octane Camera 태그에 들어가서 Thinness 들어가서 Depth of Field를 선택해 주시고요 Auto Focus를 꺼주고 우리 Focus 부분 있죠 F라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Octane Live View에 물방울 있는 부분을 찍어 주신 다음에 Efectural을 한 10정도 줄게요 네 그래서 됐죠 네 그래서 블러워 효과 생기고 물방울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이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색감 조정을 에펙에서 하든 아니면 Octane Camera 이미져에서 여기서 색감 작업을 하시든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여기서부터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렌더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엑스파티크 오랜만에 있는데 저도 굉장히 힘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잘 만들어 주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질문을 꼭 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다른 엑파 투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할께요 젠장에 Kolleginnen 어 오 오 오